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 쪽에서 금리 인하 부분들을 단행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부분들 유로전 쪽에서도 양적 하나에 대한 부분들 언급을 했었습니다.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괜찮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거래소에서 각각 2천억, 그리고 4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300억대, 그리고 100억대 순매도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시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돼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KC 그린 홀딩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10,950원의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KC 그린 홀딩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KC 그린 홀딩스를 보니까 일단 조금 밀려내려오고 있죠. 자주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저가 권역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서 봅시다. 검정하게 두껍게. 요만큼 올라갔다가 조정을 다시 받고 난 다음에 요렇게 조정을 다시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올라가죠. 이 자리 때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그죠? 10,950원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KC 그린 홀딩스는 여전히 추세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크게 보게 된다면 박스예요. 박스 권역으로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요렇게 박스 권역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 권역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더 보유 한번 해보세요. 좀 더 보유 한번 해보시고 12,000원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전산업을 좀 매수하셨어요. 6,620원. 비중은 10%. 자 한전산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6,620원. 6,62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오늘이나 어저께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막상마카 투맨슈의 제 포트에 편입이 돼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볼만한 그런 주식은 아니에요. 자 이 종목도 보자고요. 저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하락 N자형으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였어요. 정구점 넘어서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폭만큼 올라가게 되면 찍어서 이렇게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표가가 도달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정 많이 받게 되면 이거 6,000원대 초반권여까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정배열 초기 구간에서 확산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월봉 정배열 초입 구간이고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진입돼 있고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10%니까요. 갖고 가세요. 갖고 가시는데 6,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비중 늘리셔도 괜찮은 코어.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보신다라면 좋은 결과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시장 빠진다고 해갖고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괜찮은 종목이니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8,000원 일단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키이스트 2,880원 15% 이거 좀 전 프로그램에서 상담 나왔었는데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김수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아마 이거 어느 분은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거 지금 PD님 중에 박PD의 드림하이라고 출연하셨던 분도 아마 갖고 계신 것 같던데 하락 수세대를 다 넘어갔습니다. 자 엔터주들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뭘 잘 봐야 되냐면 중국 쪽에서 엔터주 개방을 좀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치고 올라가게 됐던 게 3화 네트워크스가 일단은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3화 네트워크스가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키이스트가 김수현 효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2,880원 자리 때 매수하셨어요. 문제는 얘가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근데 얘가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3분기 때. 그러면 작년에 56억 적자였는데 올해는 일단 56억 작년에 까먹었던 거를 다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121선 라인 때 한 3,100원, 200원 라인 때까지는 반등 나올 거예요. 그때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들고 갈 거냐를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엔터주들은요.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염두해 보시고 중국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10만 9천원의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10만 9천원에 매수하셨어요. 내수 섹터죠? 내수 섹터인데 보자고요. 고점을 찍고 나서 한 차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고 또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겠죠?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는데 또 빠집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만큼 또 빠집니다. 이렇게. 그럼 얼추 다 빠졌단 말이에요. 얼추 다 빠졌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 중국 쪽에서 금리 인하 하고 하면서 지금 화학 쪽 섹터, 정유, 조선, 기계 이런 쪽 애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GDP 성장이 7%대를 못할 것이다. 7.8% 못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경기 민감 섹터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따라 들어갔다가 물립니다. 근데 내수 섹터들은 또 약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실적 기반형이 되는 종목분들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섬유의복 쪽이란 말이에요. 3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지금 성숙인 4분기 때 실적이 좀 많이 나오네요. 상반기 때 67억 정도 했고 4분기 때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0만 9천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11만원대 중반, 중후반 권역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어 보이니까요.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완니에요. 완니. 2,220원. 비중은 30%. 자, 한번 완리를 한번 봅시다. 2,220원. 이야, 잘 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샀습니다. 2,220원. 잘 샀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박스 권역이었잖아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박스잖아요. 그죠? 이 박스니까 이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그죠? 그럼 목표가가 얼추 한 3,400원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3,300원 고점 찍고 나왔네요. 얼추 목표치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세요. 절반. 절반 정도만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3,400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것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잠깐 수급적인 걸 보게 되면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니까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이 종목도 핫10에서 핫10이 아니죠? 10,340원 아, 코덱스 영어 들어가네요. 자, 비중이 20%인데 자, 한번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가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가 어... 아마도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905원대에 돼 있는데 자, 보자고요. 지수가 많이 가게 되면 1980에서 2000포인트 언저리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목소리를 흥분하지 말고 자, 요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수가 요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요렇게 되면은 2000포인트 언저리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241선과 61선 자리대, 저항 자리대에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움직이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지금은 수익 중이세요. 레버리지가. 그죠? 그러면 저라면 저라면 지금 자리대 저항입니다. 일단 저항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챙겨 놓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는 오늘 고객분들 매도 시켰습니다. 그래야서 나머지 물량만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거든요. 그 나머지 물량 자리대가 어떻게 될 거냐면 하락을 해서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죠. 1만 9백 원대. 그죠? 요 자리대 1차적인 저항대가 찼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대는 요거란 말이에요. 이 크게 요 고점부터 빠진 가격 그러면 1만 1,300원대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물량은 1만 1,300원대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 절반 챙겨 놓고 나머지만 그렇게 좀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도레이 케미칼 도레이 케미칼이요. 매수 가구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만 4천원에 30% 1만 4천원에 30% 30%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 지금 이게 전고점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으려는지 네 네 거의 궁금하네요. 전고점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갖고 가야 되겠죠? 예 가지고 가세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아 네 자 일단은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예 매수한 이유는 추세도 좋고 네 아 또 뭐 세력들 좀 늘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세력이요. 그렇죠. 세력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 들어오면 그게 세력이죠.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수급도 괜찮아요.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어 도레이 케미칼이 오늘 조금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대신에 대형 화학 섹터들 많이 빠졌던 애들은 반등이 나오죠?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오른 만큼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15,500원 자리 때 정고점권역다리 때는 한 번쯤은 넘어설 겁니다. 이 자리 때 넘어가게 되면 아마 17,000원 정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그 다음 다음 종목을 한번 봅시다. 한세 실업을 매수하셨어요. 38,300원 10% 자 한번 봅시다. 한세 실업 이것도 아마 얘기가 전 타임에 나왔던 것 같은데 38,300원 38,300원 물려 계십니다. 일단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격이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33,000원 자리 때를 33,500원 자리 때를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거 3만원 언저리까지 빠질 겁니다. 그거를 일단 염두에 두세요. 근데 얘는 여기서 그냥 죽지는 않을 겁니다. 즉 조정이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해놓고 나서 다시 잡든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3만원 정도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라든가 그게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왔다면 저점 깨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면 3만원 언저리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자리 때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에서 단가를 낮추시는 거 10% 갖고 있단 말이에요. 3만 8천원대 3만원 정도에 2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단가는 약 한 3만 2천원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3만 2천원대 중후방권역까지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수익을 충분히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저점 깨면 리스크 관리하세요.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면 가져가셔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중국 원양자원이에요. 4,960원이네요.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한번 봅시다. 이거 자랑하시려고 4,960원이네요. 4,960원이네요.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야. 꽤 오래되셨어요. 잘 버티셨네요. 일단은 열받았어요. 중국 원양자원 열 써있죠. 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갖고 가세요. 갖고 가시는데 지금 한번 보자고요. 지금 잔량은 쌓아있습니다. 일단 내일 정도가 되게 되면 아마도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 일단 움직이겠네요. 그죠? 올라갔던 그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중국 주 금리 인하에 올라갔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원래 올라갈 때는 올라갈 만한 그 이유를 찾고요.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습니다. 마음 놓고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요. 아마도 마음고생을 좀 오래 하셨어요. 마음고생 오래 하셨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한 5200원 때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5200원 정도의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크진 않다. 수익은 크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 일부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더 추가적인 그런 한번 상승을 좀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셨네요. 6,890원 비중이 15% 예전에 일진 디스플레이 참 잘 나갔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죽싸가지고 그냥 그죠? 자 보자고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상승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터치패널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얘네가 치고 올라갔을 때 죽었던 게 멜파스 디지텍 시스템 이런 애들이 다 죽었어요. 왜냐면 삼성에 있는 물량들을 다 뺏어 나갔거든요. 얘네가 근데 얘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의 비중이 너무 커요. 시장 점유율 뺏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거의 이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자 잠깐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반토막이란 말이에요. 반토막이 나다 보니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89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반등가우면 정리하세요. 7,000원대 초반 권역 있죠? 7,000원 200원 7,100원 요정도 오게 되면 일단 매도하고 다른 종목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스온 12,500원 비중 15% 자 한번 코스온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야 이거 12,500원 오늘 급락이네요. 일단은 121선 자리 때는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왜 빠졌을까요? 기사 한번 봅시다. 와이즈 엔터 화장품 사업 뭐 이거 얘기하고 코스온 코스 코드 코스음의 지분 처분 경영권 양도 코스온 뭐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좀 밀려 내려온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수급 수급은 일단 괜찮은데 요 정도가 만약에 나왔다면 기관 애들 막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근데 오늘 저가 10,300원 자리 때네요. 요거 일단 깨진 않네요. 요거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인 건 15%만 갖고 계시니까 그게 좀 다행인데 거래량이 조금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진 게 조금 불안하기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10,300원 자리 때가 깨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러프하게 잡아드릴게요. 9,900원 잡읍시다. 9,900원 9,9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전략 이거 깨면 아마 시간이 좀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9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일단 한번 때리세요. 한번 때려놓고 다시 보는 전략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펜엔터를 매수를 하셨네요. 6,69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펜엔터를 한번 보자고요. 6,690원이네요. 6,690원 조금 더 보셔야 되겠죠. 일단 엔터주들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엔터주들이 일단 최근에 흐름들이 좀 괜찮네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폭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일단 목표가가 일단 찼죠? 목표가 찼으니까 조정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나 이틀 정도 보고 난 이후에 한번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 나오겠죠? 한 8,000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정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황은 여기에서 상담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경기 민감주들 지금 상당히 흐름들이 괜찮아요. 상당히 좀 괜찮은데 추경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금리 인하 이 부분들 때문에 화학 섹터며 조선, 철강 이런 애들 많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단발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초에는 한 번쯤은 매도를 해주는 타이밍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4분기 실적이 기반이 되는 섹터들을 밀려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분들을 분할로 잡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가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은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산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국민연금 부산회관이 있거든요. 그곳 16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인데요. 일단 지금 재테크 이 부분들 때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장은 첫 번째 시장은 부동산 쪽에 대한 부분들을 해드릴 거예요. 주식을 좀 보고는 제가 두 번째 타이밍이 하니까 조금 여유있게 좀 보셔도 된다라는 거 많이들 좀 참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일요일은요. 다시 서울로 옵니다. 시간은 오후 1시에 그리고 일요일날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죠. 오목격 1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이마트 건물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연말장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